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것 안녕하세요. 전산의 계급 제115의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자료에서 기말 결산 시 재무상태표 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표시될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골 메뉴다. 그치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다. 그치요?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요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고 현금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그치? 지폐동전과 같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으로 요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통화대용증권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타임바링 당장수표 자격수표 같은 게 있었다. 그치? 의미는 가까운 은행 가서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를 말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성 요소 저거 받고 하나씩 연결시켜 볼게요. 서울은행에서 발행한 자격수표 어? 이거지? 통화대용증권 당좌 개설 보증금 우리가 요런 거 공부한 적 없다. 그치요? 당황하지 말자 이겁니다. 1번 문제부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 요런 게 등장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문제에 딱 답 찾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거는 나중에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가끔 이렇게 등장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답 찾으면 된다.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의미가 이거래요. 처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을 만들 때 은행에 보증금을 좀 주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놓고 당좌 예금 통장이 유지되는 동안 그 보증금은 뽑아 쓸 수 없답니다. 그런 게 당좌 개설 보증금이고 그러면 그 성격을 따져보니까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뽑아 쓸 수 없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지? 물론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 또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가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렵다. 그지?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 내용 밑에 있는 내용하고 메뉴에 있는 내용 가지고 답 찾으면 된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 상품 또는 채무 증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름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 맞고 따라서 두 개 합하면 10만 원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5만 원 때문에 헷갈린다고 만약에 10만 원에서 5만 원 플러스 시키면 얼마라고 15만 원이 답이라고 하더라도 보기에 15만 원이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문제 답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정답은 3번 문제 2번 다음 자료는 회계의 순환 과정 일부이다 가, 나, 다에 들어갈 순환 과정 순서로 옳은 거를 찾으세요 거래가 발생하면 붕괴해야 되겠지? 그지? 그럼 붕괴장 내용을 이제 총괴정 원장으로 옮겨 적어야 되겠지? 전기 자, 연중에 이런 작업을 계속했고요 이제 결산합니다 결산 예비 절차로서 수정 전 시산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말 수정 붕괴하는 거지, 그지? 기말 수정 붕괴 하고 나서 다시 수정 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고 이제 장부 마감하면 됩니다 마감 순서는 수익 비용 계정부터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한다 마감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최종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지? 맞지요? 그러면 정답 찾읍시다 가는 붕괴해요 나는 기말 수정 붕괴해요 뭐 결산 정리 붕괴라고 또 이름 부른다, 그지? 다는 마감이에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은 개인기업인 서울상점의 손익계정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를 찾아보세요 라고 부르는데요 문제 조금 더 문구 좀 수정할게요 조금 더 완벽한 문장 되려면 요거 좀 추가하는 게 좋겠어 개인기업인 서울상점인데 이번 회기기간이 제1기는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회사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기는 제5기이다 라는 문구 한 개 추가해서 문제 좀 교재 수록하겠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문제 자료 보완했습니다 자, 손익계정의 총기정관장 자, 손익계정 뭐 또는 집합손익이라고 또 이름 부른다, 그지? 언제 쓰는 계정과목입니까? 수익비용계정을 마감할 때 쓰는 임시계정과목이다라, 그지? 자,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수명이 끝난다 이겁니다 올해가 끝나면 없어진다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집합손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계정과목을 생각합시다 나의 자리가 오른쪽이다, 그지? 오른쪽에 대변의 잔익이 딱 남아있는 거를 전부 다 차변에 적어서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차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적어서 전부 다 없애버린다 수명이 끝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뭐라고 적는다고? 집합손익이라는 임시계정을 적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익비용계정을 마감하는 붕괴를 하게 되고 자, 이러한 붕괴를 집합손익계정의 총계정원장으로 옮겨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26만원을 집합손익계정 오른쪽에 회계처를 쓰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적고 계정과목은 반대쪽에 있던 계정과목 상품 매출이라는 걸로 딱 제목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집합손익계정의 총계정원장을 딱 작성을 하면 그 모양새가 뭐하고 똑같아진다고? 결국은 손익계산서와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수익계정과목 이름들은 전부 다 오른쪽에 딱 배치되고 비용계정과목들은 전부 다 왼쪽에 그 내용들이 배치가 되고 차이금액이 결국 단기순이익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결국 자본금의 증가로 반영된다 그지? 그렇다 보니까 자본금이라는 제목으로 딱 표시가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결국 모양새는 손익계산서와 똑같아지는 거고 너꼬른 거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됐죠? 집합손익의 총계정원장 제시되어 있고 자, 지문 한번 읽어봅니다 틀린 지문을 찾는 겁니다 낙서 좀 지우고 진행할게요 자, 1번 지문 단기분 보험료는 3만원이다 봅시다 보험료라는 비용이 3만원이네 오, 맞네 단기분 이자 수익은 만원이다? 수익이니까 나의 자리 오른쪽 오른쪽에 아마 표시되어 있을 거야 아, 맞네 만원 그지? 단기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의미는 뭐라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다 그지? 찾아봅시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26만원 빼기 12만원은 14만원 되겠지 그지? 네, 14만원 이다 맞다 그지? 그래서 1, 2, 3번 맞고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겁니다 단기 기말 자본금은 8만원이다 자,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의 총이익원장에 적혀있는 자본금은 뭘로 의미한다고? 단기 순익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자본의 증가로 반영합니다라는 의미다 그지? 즉, 8만원은 뭘로 의미라고? 수익 빼기 비용인 단기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말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기초자본금에서 개인기업이니까 어차피 자본은 자본금 한 것밖에 없잖아 기초자본금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해야 기말 자본금이 되겠다 이거지 우리 문구 한 개 추가했어 이번 회견도가 제1기가 아니야 올해 처음 만든 회사가 아니고 몇 년 전에 장사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거로부터 자본금이 2월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 기초자본금에서 8만원을 플러스 시킨 것이 올해 기말 자본금이 되는데 지문에서는 8만원 자체가 올해의 기말 자본금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 정답은 4번 되겠다 할만하지요?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개정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자산 부채 자본이다 그지? 요렇게 생긴 게 재무상태표 개정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렇게 5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로 분류되는지 너 알고 있니? 를 물어보는 문제지 자 미지급금은 부채 미지급비용도 부채 외상매출금 자산 상품 매출은 수익 감각상금 누객은 자산의 차감 계정 감각상금은 비용 대손중단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 대손상금은 비용 그래서 수익비용 없이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지문은 1번이 되겠지 뭐 됐지요? 정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중 결산시 차기이월로 개정을 마감하는 개정과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모든 개정과목은 요 5가지 항목 중에 1개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구성요소가 요 3개다 그지? 요 3개 항목은 2월이 된다 그와 달리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수익과 비용은 2월이 되지 않는다 요렇게 크게 특징을 좀 나눌 수 있었다 그지? 2월이 되는 차기이월로 개정마감한다 즉 2월을 한다라는 의미다 그지? 2월을 하는 개정과목을 찾아보십시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개정과목을 찾자 이겁니다 자 이자수익은 수익이지 임차료는 비용이지 통신비 비용이지 미수금은 자산이지 어?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개정과목은 4번이 되겠지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유형자산의 취득부대 비용들을 열심히 공부했었다 그지? 취득단계에서 생기는 각종 지출들 설치비 맞고 취득세 맞다 그지? 취득세 발생하는 퀵비, 택배비 이런 것도 취득부대 비용이었어 그래서 요런 것들은 전부 취득부대 비용이므로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와 달리 보유 중에 발생한 수수연수지비 핵심 키워드 나왔다 그지? 보유단계에서 취득단계가 아니고 취득 이후 보유단계에서 생기는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지 문제 7번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요런 것도 자주 출제된다 그지? 이자 비용은 영업외 수위 영업외 비용이 되겠고요 유형자수 처분 손실도 영업외 비용 그리고 복류생비는 판관비 소음품비도 판관비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다 와라 정답은 4번 되겠지 문제 8번 봅시다 다음 중 개정의 잔액표시가 올바른 것은 이런 문제도 엄청 자주 출제된다 그지요? 별표 모든 개정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 항목 중에 한 개로 분류된다고 했고요 그 5가지 항목은 딱딱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 오른쪽 비용 왼쪽 이게 딱딱 자기 위치이고 계정과목의 잔액은 자기 위치에 남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선수금 계정과목 부채다 그지 나의 자리 오른쪽입니다 잔액이 오른쪽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남아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지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잔액이 왼쪽에 딱 표시되어 있네 이게 정답이지 뭐 미수금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인데 잔액이 오른쪽 표시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미수금금 부채입니다 나의 자리 오른쪽인데 왼쪽에 잔액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문제 9번 다음 중 일반 기업에게 기준상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기말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도 있고 선입선주법도 있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총평균법 이거 합해서 가중평균법이라고 이름 부른다 그지 뭐 이런 방법도 있었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닌 거는 4번이 되겠지 연수합계법이라는 거 우리 처음 들어봤다 그지 이것도 전산액계 1급 과정에서 공법이 된답니다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한답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인식한다 그지 감가상각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연수합계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지 괜찮아 이런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 2, 3번 친문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자신감 있게 딱 답 잡고 넘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문제 10번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받아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가장 오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계약금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대변을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차변에는 돈 들어온 거 적습니다 현금 또는 보통예금이라는 돈 들어오는 거를 자산 증가 기록하고 대변은 선수금이라는 부채 증가로 기록한다 그리고 대변에 기록되어 있는 선수금은 언제 없앱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품을 넘겨줄 때 물건 팔 때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를 기록한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계약금을 미리 돈 받았으니까 나중에 실제로 물건 넘겨줄 때는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었다 이겁니다 맞지요? 선수금 계정 과목이 정답이고요 정답 1번 문제 11번 다음은 재무제표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의 보기 중 가와 나에서 각각 설명하는 재무제표 종류로 모두 옳은 거를 찾아보세요 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이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답니다 재무상태표 나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수익비용을 통해서 정보 제공한다 그치? 손익계산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은 토지랑 건설중인 자산이다 그치? 정답은 3번 문제 13번 다음 재료를 이용해서 상품의 단기 순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단기에 상품 5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 할인을 8천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은 5만원에서 8천원 뺀 4만 2천원 되겠지 그치? 정답은 1번 문제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말 자본을 계산해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이었다 그치? 기초 자본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말 자본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6만원 되겠지 뭐 정답은 4번 문제 15번 다음 중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급여는 영업비용에 해당한다 영업비용이라는 개념을 굳이 지문에 표시했네 한번 분석해 봅시다 손익계산서의 항목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나옵니다 여기서 판관비를 뺍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기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세전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개인기업을 가져간다면 소득세라는 세금 내야 되겠다 그치? 소득세 비용을 빼면 이제 드디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겁니다 영업 비용은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비용을 말하고 두 개지 그치? 매출원가랑 판관비 두 개 합해서 영업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급여는 판관비에 해당한다 그치? 맞는 지문이 되겠지 맞는 지문이 되겠지 2번 소득세는 영업의 비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지 됐습니까? 정답은 2번 3사 마저 확인할까요 3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업비는 영업 비용에 해당한다 판관비에 해당하잖아 그치? 맞는 말이지 이자 수익은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한다 그치? 어? 맞는 지문이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115의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